초코. 에잉? 나 이거 먹을래. 야시, 야시. 아빠한테. 이게 안 돼. 응. 너무 조용하니까 지금. 그래도 숨어서 먹네. 너무 조용해서 나와봤어, 지금. 엄마하고 또 이렇게 했죠. 이런 거 또 통해요. 숨겼어, 디러. 뭐야? 응? 뭐 하려니, 하나 마. 배 아파! 배 아파! 고마워! 너에 넓은 좀 땅배속에 안 들어. 너는 본것은 면리 도착할 수 있잖아. 아유! 피곤카라. 오빠가 웃어. 네. 되게 낯서네요. 아빠가 너 차가운 거 먹는 거 싫어하잖아. 오주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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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 전에 이제 배가 아팠다고 그러니까. 배 아프면 같이 엄마 아빠가 아픈 느낌이라. 다리. 어떻게 해. 잘 펼치니까. 화는 끝난 거예요? 이제 끝나요. 끝난 거예요? 다 끝난 거예요 벌써? 살짝 그냥 부는 바람 정도지. 이거 뭐 편집된 게 아니고 저희는 진짜. 화 자체가 오래 안 나요. 아유 절대 몇 초도 안 나요. 제가 잘못한 것도 많은데 성격 자체가 막 화를 내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. 아니 근데.